이렇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.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30초가 남았고요. 네.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. 네. 어두씨 어떠세요? 저도 너무 떨리고 새해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사랑했어요. 아이고 마음도 착해요 예뻐요. 자 이제 날이죠. 정신총합니다. 정신총! 정신총! 곁아보도록 ENT 만나요! 아 미쳐만들 다행히 가세요 네 이 시간 참 실패한 특산무대 역시 새해를 맞이한 사회로 이 시간도 해제선 무대에 대한 무대로 팍팍 길던 분위기가 느꼈는데요 오 잠시 후에 선제꾸만 극살이 되어있어서 허리한테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고 다스러운 부분들은 모두 잊으시고 또 우리 팬분들과 함께해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오늘의 공연으로